네 안녕하세요 명혼다육 입니다. 명혼다육에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저희 농장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저희 농장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엄청나죠? 색감도 예쁘고 엄청납니다. 그리고들을 지금의 내용을 보여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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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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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리와순 야 이거 해리와순 요게 티피 티피 요게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철아 마리아 철아 요거는 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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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가 풍금이구요 할로운 철아 요아이가 할로운 철아 요아이가 할로운 철아 철아이 엄청나답니다 목대도 이렇게 요아이도 이렇게 여기로 옆에 와서 요거는 캐시미처라 요거는 캐시미처라 요거는 캐시미처라구요 요거는 캐시미처라 요게 라울 한몸짜리에요 요아이가 요 라울의 한몸짜리 제가 바짝 화분에 담아놓은 아이들이에요 요게 라울 라울 한몸짜리에요 요 라울의 한몸짜리 티피 티피 모둠으로 심어놓은 아이구요 요기는 콩분으로 제가 심어놓은 아이들이에요 콩분에 담아놓은 아이들이에요 엄청 이쁘죠 요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앞에 보면은 콩분에다가 담아놓은 아이들이 또 있어요 요런거 보세요 요렇게 요아이들은 엄청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거의 심어놓은 아이들인데 보통 뭐 2년 3년 된 아이들이에요 콩분에 담아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기 오팔리나 요아이 오팔리나 요아이도 한몸짜리구요 요렇게 오팔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염자 꼽힌거 보여드린다 있죠 요거 좀 보세요 지금 염자 꼽힌거 보세요 요아이 좀 보세요 엄청나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염자 꼽힌 아이구요 지금 그 옆으로 와서 요렇게 요게 백봉 한몸 백봉도 한몸짜리에요 요아이가 요렇게 지금 백봉 한몸짜리고 요렇게 진짜 크답니다 요렇게 지금 꽃대들이 위에가 막 지금 다닥다닥 올랐어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엄청 크답니다 요게 백봉 요게 요게 염자 꼽 핀거 엄청 예쁘죠 염자 꼽 요아이 좀 보세요 염자 꼽힌 아이들이고 요렇게 옆으로 와서 요렇게 요아이들도 지금 제가 요렇게 화분에다 담아놓은 아이들이에요 요게 예쁘죠 요렇게 요게 지금 창도 요게 지금 한몸짜리에요 요아이가 지금 한몸으로 된 요게 요게 백봉 엄청 오래되고 묵은아이 요게 한몸이에요 요렇게 목대도 무진장 굵고 지금 요렇게 요아이다 요거 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백봉 요게 보세요 요렇게 미니화분도 엄청많습니다 엄청 작죠 요게 엄청 작죠 요게 제가 기울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영상에 올려서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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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지금 요게 엄청나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지금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요게 요아이들 좀 보세요 아이스 그린인데 이렇게 엄청 오래되가지고 아이스 그린이 아주 푹하게 물이 들었어요. 보셨보세요. 여기 아메치스 여기 아메치스 여기 꽃잠때 이렇게 안개꽃이 씹혀서 이렇게 희선글를 희선글를 이 아이가 엄청 힘들게 보셨보세요 여기도 아이스 그린이 진짜 이쁘다 이 아이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점 보세요. 이 아이가 롯쥐일거에요. 뒤에 있는 애가 수빈 수빈이고 백하라 백봉하고 많이 닮았죠? 이 아이가 백봉하고 많이 닮았는데 이 아이가 백봉하고 지금 다른거 교배중이래요. 그래가지고 백하라에요. 이 아이가 백하라 절아요. 고맙다 여기도 할로윈 차라 제가 무진장 크방에다 이용해서 기암성 기암성 인데 무진장 이쁘죠 설인장 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캐시미 철화 이 아이들은 제가 예쁘게 이렇게 담아놓은 아이들 이에요 엄청 예쁘게 나왔죠 바이솔 바이솔이고 가채 가채 제 가게 가볍게 포 Jaz 핫 가게 ик 견 여기도 티피즈가 합식해놓은 아이구요, 티피즈.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구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도 엄청 예쁘고, 크고, 기생이 예쁘게 물들었죠? 몰랐고, 이 아이가 몰랐고, 예쁘죠? 색감 예쁘게 물들었죠? 몰랐고. 네, 감사합니다. 명혼대유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크고, 오kle. 네,assadors. gjorde 없는 20대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3일 동안. 네, 저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위 Palestiniansыл고, 이은라를 놓고, 우리의 공연을 만드는 기간이 바깥으로 세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공연을 この defenseless 공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공연을 맞습니다.